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73이요. 73이요. 네네네. 어떤 부분이 안 좋으신지 이경훈 원장님과 통화 한번 나눠보세요.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번 주셔요. 오른쪽 무릎이요? 예. 저기 이게 아파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좀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이걸 연골주사를 좀 맞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 연골주사를 맞아도 별로 효과가 없고 뒤기만 이렇게 아파요. 약물도 약도 드셔보셨을까요, 어머니? 약은 좀 먹다가 제가 간 이식 수술한 자인데요. 그 약을 먹었더니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안 먹고 연골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연골주사를 몇 번 맞았는데도 이게 별 효과가 없네요. 간 이식을 하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질려볼 때 약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소염진통제들은 간독성과 콩팥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나쁘다거나 간 이식을 하셨다는 분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을 드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주사를 그래서 시행을 받으신 것 같고 혹시 흰다리 변형이 굉장히 심하실까요? 네, 조금 그래요. 혹시 진료받으신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는 찍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몇 단계 관절염입니다. 관절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연골주사만 놔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별로 이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다리의 정렬이 괜찮고 관절염 단계가 심하지 않은 초기 또는 중기관절염인 경우에는 약 말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주사치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치료는 한 가지 연골주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주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머니 상태에 맞는 그런 치료들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중기 내지는 말기관절염 여러 가지 약을 쓸 수기가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주사를 여러 군데도 맞아보고 여러 번도 맞아보고 했는데 증상이 심하시다라고 하시면 그때 고려하실 수 있는 게 인공관절과 같은 수술적 치료. 또는 만약에 심하지 않다면 관절 내시경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조직들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어머니 관절염이 지금 몇 기 정도나 진행이 됐는지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릎 관련된 병원들이 또 요즘 최근에 전문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전문병원들 가서 한번 그거부터 먼저 좀 검사를 받아보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골주사 말고도 다른 주사치료 방법도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도 있으니까 이런 치료 방법들도 한번 모색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